찾기 참조함수 xlookup이 있는데요. lookup이라는 것은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xlookup은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요. 그래 놓고 반함 범위에 해당되는 반함 범위에서 값을 갖고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찾을 값이 없을 때의 텍스트, 일치 유형, 검색 방법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반함 범위의 값을 반환해 준다. 그게 바로 xlookup이고요. 그 다음에 vlookup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xlookup이라는 것은 vlookup과 hlooku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함수거든요. 그런데 vlookup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지정한 열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열 번호가 와요. vlookup은. 그 다음에 hlookup 같은 경우는 행 번호가 온다.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아요. hlookup이기 때문에. 그래서 vlookup은 vertical, 수직, 열.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거고. h는 horizontal, 수평. 그래서 범위의 첫 행에서 찾아요. 그리고 지정한 행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한다. 그게 hlookup이고. 그 다음에 추주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1, 2이면 인수 2. 이렇게 순세대로 선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셀이라는 것은 정보유형, 그 다음에 참조 영역. 그래서 참조 영역의 정보유형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보유형이 allo, w였다. 여기에 정보유형이 allo, w, allo, w가 무슨 뜻이 있어요? 행이잖아요. 행. 그러니까 셀의 행 번호를 반환해 준다라는 거예요. 셀.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거고. 그 다음에 type이라는 함수인데. type 같은 경우는 값의 유형을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냐면. type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냐, 텍스트냐, 논리값이냐. 숫자인 경우에는 결과가 1이 되는 거고. 텍스트인 경우는 2가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 텍스트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type, 텍스트 그러면 2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논리값은 4, 오류값은 16, 배열은 64고. 복합 데이터는 128이 나와요. 그래서 텍스트, type, 텍스트 2.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offset 함수 같은 경우는 떨어진 거리만큼 이런 뜻이에요. offset. 그래서 기준 셀 범위 행수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할 셀의 높이 너비예요. 그리고 조심하실 건 뭐냐면. 행수 같은 경우 양수는 아래 방향이고. 음수는 위쪽 방향. 열 같은 경우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덱스. 인덱스 같은 경우 이 셀 범위에서 행, 열. 행 번호하고 열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치, 엑스 매치. 매치가 일치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 범위에서 검색 자료의 상대 위치, 일치하는 행, 또는 열을 가져오는 거고. 매치하고 엑스 매치는 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엑스 매치는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색 방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추주 함수를 썼어요. 추주 선택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셀의 정보, 알로 W, 행. 그 다음에 BS3, BS3는 여기잖아요. 강수형. 그러면 BS3의 행은요. 3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셀 알로 W, BS3는 결과가 3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추주 함수에 의해서 1인 경우에는 C2, 2인 경우는 CS3, 3인 경우는 C4. 지금 3이니까 C4가 되는 거죠. C4는 뭐예요? 영업사원이네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추주 타이 B의 4. B의 4는 뭐가 들어있어요? 김진수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추주 함수에 의해서 1이면은 C2, 2면은 CS3, 2이니까 CS3에 해당되는 거. 부사장이네요. 맞네요. 그래서 2번은 부사장 출력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오프셋 떨어진 거리만큼 A, A6 되어있는데 A1을 기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A1을 기준으로 2,2, 2행, 2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행, 2행, 1열, 2열 그러니까 부사장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1,1은 1행, 1열 그러니까 부사장. 이거 하나만 가져오는 거죠. 3번도 부사장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실판을 좀 지우고. 인덱스 함수를 썼어요. A2에서 D의 6. A2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D의 6.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매치. 일치하는 걸 찾는 거죠. A3. A3가 뭐예요? 102인데. A2에서 A6. A2에서 A6. 여기. 여기서. A2에서 A6. 여기에서. 콤마 0. 첫 번째로 일치하는 값. 여기에서 102하고 102 위치를 찾는 거죠. 첫 번째로 102. 뭐예요? 1, 2.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함수에 의해서 여긴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 3. 그럼 2행 3열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A2에서 D의 6. 2행 3열. 1행 2행. 그죠?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은 영업사원이 출력이 되는 거고. 나머지 2, 3, 4는 다 부사장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